아니 또 이렇게 야 너가 자극성을 잡지 왜 이렇게 살려 야 이거 자극화 돼지 왜 못 살려 해 두지 말려 나를 명절 받는 거야 아 형 표정 개 simple 자꾸 초조 좀 해줘 누구 하나 걸리면 잡지 말고 막 던져 우리 복불복으로 세튼데 있자 그래 같은 데 뭉쳐 있을 거야 우리 진짜로 무기가 필요해 무기가 그건 뭐야 왜 두 개 해 놓은 거야? 아니 무기 하나 세게 잡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로봇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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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같이 잘 사람입니다 아하하하하 왜 자꾸 둘이 있어? 왜 그래?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마방 파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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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박 누가 데리고 가야겠지? 아 누구를 데리고 가니까 되겠다는 거구나 대박이다 누구를 데리고 가 지금 다 차야 할 거에요 생김새가 알았어 누구 누군지 생김새 찾고 있어 길다 다리 길다 다리 그중에 누구를 데리고 갈 건지 자 데려가주면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다리를 잘 만져봐요 아 이게 누군지 알았죠? 옷에! 옷에 구멍을 많이 골랐어! 골랐어! 정국이 그만! 야 빨리 구멍 틀어! 안 놔! 왜 이래? 아! 아! 이승훈아! 아! 오빠 너무 빨리 마셨다 박정희 씨 임종준 씨 임종준 씨 이승훈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형! Biz 아 economy 시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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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형! 내가 지금 걸려가지고 곰국을 끓여야 돼 곰국을 하루 종일 셀코를 해서 살짝 끓여 뚜껑을 절세로 얼면 안 돼 뚜껑을 열면 그거 궁극을 잘 알아봐 일단 방법을 알았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한 명 뽑힘 걸리면 그 사람이 계속 하다가 심심하면 안 해서 자는 사람 한 명 깨우고 알아서 깨우고 꿀복으로 그냥 깨우고요 주광장 하나 적었습니다 다 아시죠? 태호 형! 이거 아무것도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뭐라고 하셨어? 아 나 취침 취침! 취침! 야 이거 써보니까 되게 좋단다 와 이거에요? 와 이거야 앰볼로 연습 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용훈아 수고해 용훈아 수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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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들죠